아빠! 콜로레드님, 콜로레드님 여행을 갈 때도 허가가 필요해서 이거는 너의 암호! 내가 그런 놈 위에 세레나드를 쌓은 응? 젠장! 왜 내 말을 몰라주는 거야 알아 내 아버지인가? 근데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왜 봐주지 않는 걸까? 나 시인이 아냐 또 시인처럼 말도 못해 그저 떠오르는 대로 내가 가져 내 맘 가는 대로 난 화가도 아냐 백과 어두운 만남도 그려내지는 못해 난 꿈속에서만 그리지 난 배로도 아냐 난 연결할 줄 몰라 난 가식 없이 살고 싶어 있는 그대로 난 가식 없이 살고 싶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보이길 원하는 나는 삶도 나는 상조 나는 상조 나는 화가는 별론이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희망 속에 나는 박자 나를 쉬고 나를 나오니 난 보랜 대단 피아노 초과 판타지 나는 날 만드라 난 희망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난 처할 자야 아무것도 난 모르지 웃고 떠냈어 간 이곳에 난 항상 못했지 난 예의도 몰라 무례하단 말 듣더라도 싫어한 건 정말 일쌉이야 싫어 나는 평범한 삶 다음은 필요 없어 내 마음 터질 것 같아 나 자료와 영광 찾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더라 내 마음 떠날 날이 그 어디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날 사랑해줘 나는 창조 나는 단종 나는 화음 나는 멜로디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음악 속에 나는 박자 나를 쉬고 나를 나오니 난 보랜 대단 피아노 초과 판타지 나는 날 나를 Ragush가 나는 난 나를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더라 나는 난 나를 나의 마음 나는 나를 사랑해 하여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나의 사랑에 좋아해 보여주어 아멘